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먼데이 모닝 마켓으로 시작합니다. 투자 고류들과 투자 현인들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 계획 세우면서 시장을 진단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먼데이 모닝 마켓은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영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침에 또 원장님 뵈니까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원장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또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7월이 이제 어느 7월도 중순이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본격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원장님이 보고 계신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 글로벌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반기를 지금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한국 증시만 보더라도 83%가 연초 대비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 와중에도요. 100% 이상 오른 주식은 14개나 돼요. 국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선관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사실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주식의 변동성을 갖고 온 건 페드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25pp, 50pp, 75pp 여러 가지 공박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주가는 경기 침체 리스크를 아직은 충분히 반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바닥론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소매 지표 좋고 뭐 등등 하면 바닥론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한 지가 한 1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러나 심각한 둔화가 예상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침체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뭐 이런 거 얘기한 것보다 그럼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느냐 하반기는요. 진짜로 여러분 단기로만 생각하신다고 기준을 두시면 좀 편하십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은 어떠한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정보를 드리지만 하반기는 아무거나 하는 주식장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거나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형성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낙폭가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단기간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업종의 심화된 분석보다는 여러분들의 직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는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 어쨌든 하반기에는 빠르게 빠르게 그냥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업종의 뭔가 심화 종목을 심화에 심도 있게 공부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빠르게 빠르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간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장은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이번에 한번 떠나시면 3년 후나 돌아오실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3, 4년 걸려서 다시 오는데 지금 장은 굉장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나신다면 그런 좋은 찬스를 또 한 번 한 통을 놓치실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그다음에 특별한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사이클이고 또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떠나버리면 아예 그 기회조차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글로벌 이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포인트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유로전의 경기 침체, 지금 사실 테일리스크라고 그랬던 가스 중단이 진짜 현실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10일부터 노스트롬1에 대해서 지금 정기 점검을 하면서 100% 끊어버렸거든요. 다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런데 확실히 지금 나오기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달러 대 유로가 지금 패러티카 완이 깨지는 상황.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완전히 지금 상반된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원의 결이 다릅니다. 지금 유럽은 아시겠지만 천연 가스발의 그런 경제 침체고요. 미국은 모든 상품에 의한 지금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보면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 침체성은 굉장히 낮다고 지금 보여지는 게 근원 인플레이션 괜찮고요. 안정적인 노동 시장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공급 정량도 나아. 지금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은 테일 리스크인데 이번에 정기 점검을 지금 10일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실 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경기 침체다고 예언한 게 9번인데 진짜 경기 침체로 간 확률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시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이 조금 더 과잉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달러, 유로 환율이죠. 패럭이 깨진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이 달러, 유로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따른 기업 변동성, 환율 변동성, 기업 리스크 이런 것들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쪽에서는 지금 가스가 부족해서 폰데어레인 EU 집행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여기에서도 가스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주말 사이 외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여전히 방향성을 잡기가 힘듭니다. 지난 금요일에 반짝 반등,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장 상황인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는 베어마켓 내리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추세를 이루는 그런 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수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급이 너무 약해요. 왜 수급이 약하냐면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들어왔다 나갔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우리 개미들의 지금 사실 여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시면 조그만 유통량의 변화에 따라서 지수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주 찐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공매도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공매도가 왜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지난번에 공매도를 금지를 했을 때 찐 바닥을 확인을 했거든요.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외부적인 충격들이 와서 해야 되고 시장에 있는 수요 공급의 어떤 틀로 간다 그러면 찐 바닥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찐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해줘야 우리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간다, 간다를 하는데 일단 반등 시그널은 금리 인상이 잠깐 정지되는 타이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9월 또 11월 부분들 그 당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반등 시그널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굉장히 아직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향성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박스권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째 요건은 일단 바닥 확인이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은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발끝이 좀 닿을지 시장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이 시장의 수급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지금 환율입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론 달러 대비해서 전 세계 통화들이 전부 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도 이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제니 갤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러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나 뭔가 이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측의 희망사항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재무부는요 통화 스와프 담당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연준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요. 여기서 두 추경원 부총리하고 제넬 앨런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넘 파월이 그거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독립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것을 존경해 주는 게 미국 분위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잘 협조를 해서 가는 어떤 얘기가 전체 큰 그런 얘기 외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소개해 주신 대로 이 하나가 사실 주요 통화보다 약세폭이 더 작아요. 다른 데는 펑펑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통화 스와프 검토된 적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때 통화 스와프를 했단 말이죠. 그 기대를 하는데 그 당시에 통화 스와프는 누가 원해서 했냐면 미국이 원해서 한 거예요. 미국이 자기네 달러의 방어를 위해서 그때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됐죠.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인데 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구의 문제 여러 가지 환율의 문제로 해서 우리가 갖고 갈 때는 세력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개국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달러 강세 미국에 좋을까 나쁠까 달러 강세는 미국 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좋거든요. 지금 금리까지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희망상으로 끝낼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나왔죠. 의제로는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얘기는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지금 발리에서 만나서 일단은 던져는 났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은행 총재회의도 발리에서 함께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미국과 우리 한국은행에 뭔가 교감이 있었을지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긴축, 전 세계적으로 긴축의 끈이 조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원장님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떠나지 말아라는데 시장 떠나지 말아라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자기의 사정에 맞춰서 지금 하시지만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건요. 다음번에 투자할 돈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현금. 그래서 일단은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다음번에 어떠한 부분들로 갈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게 사실은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전문가들의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현금 흐름을 꼭 보셔야 하고요. 이윤율, 실적 전망 세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지만 낙폭 과대주를 보내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 굉장히 좁히시고요. 방망이 짧게 잡고 가셔야 하는 그러한 구간에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이 어쨌든 우리가 짧게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삼성존자가 갑자기 또 급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시그널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 언제쯤 뭔가 사인이 나왔을 때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수급이 일단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환율이 1,515원 갔는데도 외국인들이 돌아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 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질 금리는 기준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빼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이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라는 개념을 다시 갖고서 외국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기준 금리 역전된다 이래서 확 무너진다 이러한 우려보다는 지금 큰 손이라든가 기관 이런 데서는 다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측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 금리가 역전되는 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우리도 지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25 이렇게 가고 있지만 미국은 3, 4%대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빼주시고요. 그렇다면 뭐가 하나 남느냐 하면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남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경험치로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 좋은 실적 발표하는 날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6개월치를 당겨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TSMC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앞으로 거를 당겨온 거거든요. 그럼 이 현상은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는 10월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망이 짧게 스트라이크 존은 좁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좁혀나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 굉장히 좁혀야 되고 신중하게 우리가 방망을 휘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셀럽은 말했지 해외 쪽의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또 그리고 최양원 원장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셀럽들이 내놓은 발언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역사적인 패턴에서 답을 얻으려는 현재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를 배런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현 상황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this inflationary period 차이점은 연준이 이번 해에 극적인 수준으로 유동성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라면서 70년대와 현재는 유동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ut an investor in this market.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Maybe well rewarded. 분명히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말을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현재 상황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상황이 다르고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은 아직도 바닥이 더 남아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최영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제레미 시겔 교수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일단은 바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좀 있는데요. 제레미 교수가 6월 달부터 계속 지금 프로모션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투자하면 1년도에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을 계속 흘리고 다녀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하면 현금 보유액이 있으면 지금 쓸 시간이다. 들어가라.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 인플레이션 나오고 이러는 것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늦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대응 시장이 늦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의 스태프플레이션하고 지금 다를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고 시겔 교수가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에 지금 경제학자들이 보는 거는 그때와 지금 다른 거는 지금은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해요. 그다음에 항상 경기 침체는 이런 물가 상승도 있지만 실업률 증가도 같이 왔는데 한쪽의 축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레미 시걸 교수의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라. 이 말은 굉장히 지금 타당성을 갖고 지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만 하여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동성이 빠지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제 투표도 제레미 시걸 교수의 이 발언에 찬성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기회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이번에는 한국의 셀럽의 발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추구 경우 한국경제부총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한 국가의 자본 유출은 단일 경제적인 요소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Such as interest rate gap. 예를 들면 금리의 차이 같은 단일 요소를 말합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한미 금리 역전은 이전에도 몇 번 발생을 했지만 우리는 주요 자본 유출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선 자본 유출이 크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추경호 부총리의 이야기입니다.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외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G20 회의나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예요.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한 얘기는 한국 경제 펀드멘탈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 단순한 기준금리 역전으로는 돈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나왔던 현상도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만 그날 외국인들이 확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환차선, 환차익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금리,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윤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전체적인 자본 유출의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지금 산업적인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단순한 기준금리에 대한 역전, 이거는 크게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한 자본 유출은 지금 여러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신흥국들의 디폴트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스리랑카, 이집트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물론 나쁜 영향은 우리나라도 받겠습니다만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또 그 충격조차도 많이 우리 한국이 오롯이 받는 부분들은 아닐 것으로 봐서 추경호 부총리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맞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 한미 금리 역전 이것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큰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흥국들의 최근에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미치지 않을까 이것을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최영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원장님과 이 아침 새벽을 여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많이 불러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